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게 첫날하고 겹쳐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전 회차를 참고하여 주셔서 그 마리수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소는 8억 6천 정도 되고 잼스토는 35개 물방울 속은 2개를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또 없지 않나 메소 물방울 속 무너져 잡으셨죠 잼스토는 35개 아 그렇습니다 영상 이거 쓸어 마치도록 하지 고맙습니다